4일 전시 4일 전시 4일 전시 4일 전시 알기 쉽고 잘 정리해서 딱 시청자에 맞는 깔끔하고 센스 있는 알잘딱갈새 랭크가 되겠습니다 4일 전시 4일 전시 앞으로도 평균에서 뵐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매일 뵐 수도 있겠죠. 되게 상어 보안이 잘 되는 약간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그런 엄청 잘 맞는 앵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구성대를 잘 알아보세요. 축구에 보면 손흥민 헤리케인에서 손캐 듀오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전민영 우향기에서 전후 듀오로 가겠습니다. 토요 랭킹쇼 전후 듀오 기대해주세요. 하나 둘 셋! 민초! 역시! 하나 둘 셋! 한 번에 삼어! 어떻게 어떻게 삼을 수 있어요? 하나 둘 셋! 토요일! 저희 상큼한 두 명의 앵커가 진행하는 토요일 앤디션은 10월 5일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때까지? 잠깐만요. 잘했어? 아니요. 이거... 이렇게 사람이 좀 더 좋아해 볼 día. 고맙습니다! 이렇게 될 것 같아요.